저희 아빠랑 잘 아시는 사이세요? 우린 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사이였어. 형이 가끔 글 쓴 거 나한테 보여주고 그랬는데 남자 주인공 이름이 항상 보이였어.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결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. 왜요? 형이 이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는. 형이 이혼한다는 소식들은. 형이 이혼한다는 소식들은. 형이 이혼한다는 소식들은. 형이 이혼한다는 소식들은.